여기는 곰소항입니다 곰소항의 젓갈이 유명하다고 해서 와봤는데 모르겠어요 특별한 차이점? 다른 항과 다른 점은 모르겠고 저기 갈매기가 하나 앉아있는 것이 오히려 눈에 더 잘 띄고요 그리고 저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빨간 빙대가 있어서 옆으로 갈매기들이 쩌어집니다 이게 항모가 하금물같아요 그래서 배가 정박해 있는 건 맞는데 배가 많이 정박해 있어요 근데 낚시배절이까 우와 저게 갈매기들이 엄청나게 많다 만두영이 새우가 너무 먹고싶어가지고 국산 보리새우를 샀는데 이거는 어디꺼에요? 이거는 수익한 새우까지가 신대요 네? 아니 국산가 있는데 새우는 맛이 똑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국산은 얼마죠? 가위가 똑같아요 아 그래요? 양이 좀 적어요 아 양이 적고 새우도 별 차이 없더라고요 음 오셉 오셉 하하하하 그 다음에 여기 이 오징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좀 더 촉촉한 것 같아서 근데 이거랑 이거랑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아 근데 얘네 안 눌렀어요? 아 이걸로 주는데 이거를 이거를 이거랑 해주시면 안 되나요? 참 오징어는 비싸가지고 네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